안녕하십니다. 녹화 릴리 참 오신김에 추천 한번씩 눌러 아프리카 시청자분들은 추천 한번씩 눌러주시고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좋아요 한번씩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트위치 시청자분들은 팔로워 한번씩 참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구독하기 그리고 아프리카 시청자분들은 즐겨찾기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자 이제 무의 잡으러 갑시다 일단 저기 골드 파트풀로 가면 돼요 아 잠만 나 물 없어 물 좀 리턴 어 잠시만 어디 어디 추천 얼마나 눌렀나 어? 많이들 눌러주셨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말이 없으셔서 잠수인 줄 알았는데 보고도 계셨네 아이고 땡큐 베리 망치 썸마치 자 암튼 여기 골드 파트풀에서 와가지고 아 참참 겸사겸사 얘네 로스릭 얘네 좀 얘네들 좀 잡자 아이 실패 아 잠시만 뒤에서 자꾸 화살 날라오는데 저기요 저기요 아 잠시만 야 큰일났다 큰일났다 애들 모였다 불사자 뼈조각 하나 없다 네 중간에 안 먹고 왔어요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그냥 무이나 잡아 무이나 잡으러 갑시다 어? 아이씨 얘네 안 싸워 얘네 안 잡아 안 잡아 나중에 잡아 아 근데 로스릭 상급 기사도 아니고 그냥 로스릭 기사한테 막고 있어 아아 진짜 망친일세 안튼 몰라 가자 안튼 얘한테 말을 걸면은 이제 템도 하나 받고 어? 키 아이템 하나 받고 그리고 얘 죽어요 곧 참고로 다른 보스들 다른 장작의 왕들 잡기 전에 이게 시녀를 님들이 죽이면요 아주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허허 정말로 어? 초판부터 무의를 상대할 수가 있어요 님들이 문이 닫히네요 아 아 아 무의 진짜 모가지만 참 어? 모가지만 딱 반이어도 참 좋을텐데 응? 아니 굵기 말고 굵기 말고 어? 굵기 말고 아 아 아 아 오늘 볼드 잡았는데 볼드는 허구한 날 잡는게 볼드인데 저는 아이 아 잠시만 참 저거 얘가 방패가 저거 안 가져왔구나 생각해보니까 로스리키사 방패 아니면은 문장의 방패 아니면 용문장의 방패 있으면은 이거 쉽게 잡을 수 있거든요 어? 저거 불공격하는 것들은 그냥 막으면 되는데 왕패로 뒤로 뺍시다 에이 하늘소리나면은 어? 뒤로 한두 번 굴러야되요 어? 안그러면 그냥 굴러가요 한방에 욕심무리지 말고 한대씩만 군둥이 호잇 똥꼬 군둥이 아이고 쇽 오우 야야야야야야야 조심조심 오우 야야야야야 맞아 맞아 얘 더 때리지 자 2페이지 넘어갑니다 뒤로 빼요 2페이지 넘어가면 일단 한번은 빼야되 다 그리고 한대에 오우 야야야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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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근데 확실히 이거 업데이트 되고나서 좋다 어? 원래는 여기 무위이 뭐지? 보스룸이 되게 좁은데다가 하하 카메라 가리는게 되게 많거든요 어우 야 야 잠시만 나 피좀 채우자 피좀 피 피좀 채울게요 피좀 채울게요 피 전 스릴 하고 싶은데 캄터가 안 좋아서 어 잠시만요 채칭 이따올게요 편지 봤어 편지 봤어 편지 봤어 이번에 죽으면 닌탄 사실 핑계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죄송해요 이거 두번 터집니다 어.. 마지막에 봤죠? 마지막에 우야아우 에스트가 없네 에스트가 없어 아쉽다 괜찮아 쏠 많이 안 이뤘어 쏠 많이 안 이뤘어요 괜찮아 뭐 무의는 이러면서 깨는거지 뭘 찬불 쓰고 갑시다 여차하면 백령 한 명 부르고 여차하면 백령 한 명 부르고 근데 솔직히 무의 1페이지때는 궁둥이 두대씩 끓여도 되는데 타닥 타닥 어 아까 보니까 백령이 있던 것 같았는데 안보이네 몰라 갑시다 어 잠시만 잠시만 뭐 이런 어둠간한 타입니 아 아 뺏뺏뺏 야 일로와라 그쪽 화면 가린다 옳지 옳지 아 아 큰일났다 뭔가 초반에 꼬였다 오 큰일났다 진짜 꼬였다 이건 그냥 방패 들고 막아요 그럼 화염 딜 안들어와 엥간하면 막칩니다 저거 하고 빼세요 앗 오 흠 큰일났다 잡혔다 아 또 잡혔어 아이고 미치겠다 아이고 미치겠다 구르는 방향을 잘못 굴렀다 아 머리 때리기 입기 없기 어? 나도 머리는 잘 안 때렸는데 아 이번에 목길필 한대도 안 맞으면 모르겠는데 빠집시다 빠집시다 샥 됐어 살았다 믹서기 속에서 나왔다 어 나 죽을빛 아 님들 다 곧 죽어요 속지 마세요 돕니다 아 쇼어욱 쇼어욱 아 이건 좀 말 좀 해줘야 하는데 감으로 피하는 중 어? 안보여 좋아 마지막 한 대다 나는 죽겠다 우치합니까 패턴이 좀 예쁘게 나오면 쉽게 깨는건데 심지어 1페이지도 예쁘게 안나오네 1페이지라도 예쁘게 나오면 되는데 아니면 이거 로스리키드 하검이라도 아니다 다크소드를 얻을까? 다크소드 좀 가져올까요? 솔직히 다크소드 녹아다가 가장 합리적이긴 한데 이 뒤로 어 잠시만 맞다 나 지금 잠으로 안썼지? 어쩐지 피가 적더라 아 잠시만 나 왜 자꾸 여기 왜 자꾸 저거를 욕심 부리지 말자 욕심 부리지 마 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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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고 샥 샥 에헤헤헤헤 이것이 검수 이럴준 몰랐지 이럴준 몰랐지 아 패턴이 예쁘게 안나온다 아 돌아버리겠는데 또 돌아 빠지고 호잇 호잇 도不會 빠져 빠져 세면에 없을 땐 그냥 무조건 빠집시다 부르지도 못해 없 additions 그럼 으 cyx2 기 왁 2000 그리고 하 들 야우 야우 좋았어 얼마 안 남았죠? 아 제발 패턴 패턴 한번만 예쁘게 나와라 됐다 휴 아휴 진짜 패턴만 예쁘게 나오면 그래도 이렇게 할만해요 소울 쓰고 옵시다 소울 쓰고 옵시다 솔직히 무인은 말로 설명을 못해 감이야 감 어? 1페이지는 그래도 할만하거든요 설명을 해줄 수 있어 1페이지는 어? 1페이지까지는 나도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2페이지는 안 돼 어? 어? 나 뭔가 많이 안 먹었는데 이거? 여기 서 덩어리 스읍 덩어리 쟤를 어디에서 구하더라 덩어리를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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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됐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지구력도 올리자 이참에서 칼을 슬슬 바꾸긴 해야 하는데 잠시만 뭐 있니? 어? 칼이 없네 어? 다크소드도 없네 로스리키사검도 없고 그냥 갑시다 없어도 돼 도둑야옹이님 어서 오세요 이제 다음은 무이의 무이화토플로 갑니다 무이화토플 음 아 감사합니다.